많이 아파? 경희한텐 연락 안 했어? 경희가 누군데? 얘 좀 봐 너 누군데? 야 너 머리 괜찮아? 꼬부는 뭐하러 너한테 연락을 하냐 자꾸 미안하게 놀랬잖아 이 미친놈아 경희야 야 쇼야 내가 경희씨한테 반말하냐? 너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미래야 왜 이 새끼야 이제는 나 다쳐도 안오네? 좋다 야 미래 점점 더 좋아진다 오죽 올렸냐 네가? 이제 우는 것도 귀찮다 난 너 죽어도 안올거야 그럼 섭하지 내가 또 할거야 스턴트 아니 쫑이야 이제 할만큼만 해서 미련없다 야 왜? 촬영장에서 확 꼴까닥 하지 멋있잖아 신문에 이름도 나겠다 야 꼭 빙신같은 것들이 영어처럼 살다 죽을라 그래 그래봐야 개죽음이지 뭐 복수야 응 나 알아봤거든 응 저기 일산쪽에 있는 요양원인데 그냥 뭐 지내만 할 것 같아 너 지분 내놨어? 응 이제 환자같이 살다 가야지 혼자서 조용히 내가 자주 옆에 있어줄게 싫다 너도 옆에 있지마 네 시간 낭비하지마 네 일 해 부지런히 끝까지